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함께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은 현장에 두 모습이 있습니다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투를 환영하며 박수하며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은 우리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찾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투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바로 베델리엠 인근 지역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별을 따라왔습니다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을까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바빌론 제국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이 다니엘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적을 속에 들어갈 만큼 그는 신앙에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강좌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봐서 당연히 다니엘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별이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인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접어두고 최우선이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토를 만나는 데 인생 목표를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잠시 다 접어두고 그들은 예루살림을 향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림에 도착했을 때 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당시 유대의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헤로시라는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헤로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헤로성 자신이 유대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로시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때가 가장 참혹한 유아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두 살부터 기준합니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 별이 나타났을 때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에루살렘으로 출발했을 때입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계산을 했더니 두 살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몰략을 예물로 박사들이 드렸습니다 집에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미 두 살 정도 되셨다는 것입니다 헤로시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로시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왜 죽이려 합니까?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져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욕에 눈이 어두면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로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고한 수많은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많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욕에 눈을 어두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력이 그들의 앞에 장애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헤로당 옆에 붙어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주의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 헤로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누구이냐면 성경학자들입니다 날만 세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날만 세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헤로당 왕 옆에 곁에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왕의 정치 권력 앞에 붙어 있습니다 헤로당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미가서 5장 2절의 베델리엠입니다 거침없이 헤로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루살렘과 그들이 있는 에루살렘과 베델리엠은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역동네입니다 약 8km 지점입니다 수천 년 동안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입이 아프게 늘 떠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8km 밖에 계시는데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로만 믿는 신앙입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경력이 능력이 아닙니다 오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4등의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 마당에 앉아있는 안전병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못 걷습니다 이 사람은 4등의 3장 1절에 남의 소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라 했습니다 성경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교회 생활은 했지만 마당 신자입니다 전혀 걷지 못합니다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이 메워다 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천국 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보면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들렘으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또 마리아 몸에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왜 베들렘에 왔습니까? 성경 강자기를 당시에 노바의 황제가 아구스도입니다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담가던 칭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누가 보면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성경 강자입니다 누가 보면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호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기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곳이 없습니다 여관방에 묵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관 주인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관 집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은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여관 주인은 자신이 집 앞까지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돈 벌기 바빠서 세상 일에 바빠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권력력에 눈으로도 설 때 알고도 있는데 머리로만 믿는 신앙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 또 한 부류는 세상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로시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두 살 아래로 다 죽였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이 권력력에 눈이 어두웠냐면 자신의 가족까지 다 살해해 버립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까지 왜 살해하느냐 하면 자신의 왕의 권자를 가족들이 탐을 낸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은 가족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권력력에 잡혀있던 헤로선 BC 40년 노마 황제 가이사 아구수대에서 당시의 식민제와 같았던 유대 나라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못해서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100세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호만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살해했던 이 사람이었지만 그는 몇 년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나이 70세의 인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인생은 길면 100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세 동안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얼마가 될까요? 자녀가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됩니다 사회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았을 때 벌써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길어야 이 30년 세월이 지나버리면 이제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고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을 보면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돈 벌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수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기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강탈하다시피 이렇게 사람은 세상 물륙에 가득해져서 명예욕에 가득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 수많은 각 시대에 살아갔던 선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독재자들, 세상을 호링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하나의 많은 사람들을 총정리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역사의 인물들을 몇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헤롯까지 포함해서 23명의 이 사람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 총망라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 23명, 헤롯을 포함한 23명은 그들은 100세를 살지 못합니다 수많은 수백만 사람들을 살해를 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그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헤롯을 제외한 22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역시 헤롯과 같은 그런 어쩌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미치광이 같이 그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무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해를 이기지 못하고 31세대에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31세를 마감으로 이 땅을 떠나간 이 네로 결국 31년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들을 지키려 했지만 스스로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 이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수많은 땅을 정복을 한 후에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정복할 땅이 없다고 통했던 그는 33세대의 그런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늘 기르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33세에 적군이 쏜 병사의 화살을 맞아서 그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중국 진나라가 있습니다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로초를 먹고 자신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49세에 심한 질병으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50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을 하기 위해서 그는 늘 야망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자신을 황제로 불러줄 것을 그는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세는 나폴레옹 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5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그가 떠나면서 남긴 말은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 히틀러가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당시에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히틀러는 56세 때에 스스로 집에서 자살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음악가가 있습니다 독일에 베토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음악의 거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명곡들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57세에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선하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어떤 사람도 결국은 죽음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천국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은 그분한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전 세계에 부귀 영화를 가장 크게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를 내려주셨던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지혜라고 말하면 솔로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부인을 천명을 두었습니다 향락에 젖어 살았던 이 사람 천년만년 이 사람은 자신이 이 부귀 영화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60세에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석외덴의 노벨이 있습니다 이 노벨이 바로 노벨상을 제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3세에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에브렘 링컨 대통령과 함께 가장 존경받은 대통령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즈벨터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63세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중국과 소련을 정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몽골의 진지스칸입니다 이 진지스칸은 수백 년 동안 소련과 중국을 정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배를 했습니다 몽골에서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 진지스칸은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세상을 홀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 영웅들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 그리고 부기와를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사람들 한 사람같이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백세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사실을 정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3000년의 이 사람 다윗을 지금 이스라엘 국가 이 사람을 기념하는 다윗이 별 모양이 바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3000년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자신의 조상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철학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고뇌를 이기지 못하고 세계적인 명예성을 얻었지만 수많은 책을 발간할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불을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71세 때에 이 고뇌를 이기지 못하고 독약을 먹고 자살해버립니다 동양에서 가장 존경하는 철학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입니다 공자는 73세에 생애를 마금합니다 이분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분 철학가가 한 고백은 오직 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소련에 서탈린이 있습니다 이 서탈린은 독재자 중에 독재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수많은 좋은 약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74세를 생기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 간디가 있습니다 인도의 국민들은 간디의 수상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존경받고 추앙을 받아도 79세를 일기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린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역사 속에서 많은 위인들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은 백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잠시 다 떠나가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수많은 명예와 그리고 부귀용과 권력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훌륭한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석가는 80세에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러한 것을 석가는 깨닫기 위해서 그는 도를 닦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 80에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독일에 칸트가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철학가입니다 역시 이 사람은 80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81세의 세상을 마감합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러시아의 톨스토이 수많은 베스트셀련을 만들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82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중국에 가장 그들이 공산주의 대부라고 하는 모택동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83세의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의 발명가 중에 발명가를 하는 에디선이 있습니다 84세의 이 땅을 마감했습니다 유대나라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88세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내용들은 헤롯까지 합해서 23명의 시대적인 인물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현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투를 위하여 항상 신앙 생활을 늘 등한시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이 한국은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동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 소동을 매라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땅에는 의인이 없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비제니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투를 또 안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성경마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상 로마스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의로 여겨셨다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의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 고난은 차도옵니다 고뇌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투를 또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인생에 지치지 말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린 다시 한번 추스름에서 일어나는 2020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왜 지으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까?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건강해야 됩니다 윤택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국가가 평안을 해야 됩니다 왜 평안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토를 위하여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 성경 말씀은 성탄의 기쁨을 가장 먼저 누가 찬양합니까?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4절에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목자들 앞에서 왔던 그들이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성탄 때가 되면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그 걸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분명 땅의 평화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무조건 세상 평화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평화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토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 있습니다 저는 간곡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요 우리 민족이 모두가 그리토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가 임하는 우리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2020년 신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이 기쁨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토 안 있으면 따라오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람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토 안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과거에 아픈 상처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출발합니까 나 혼자가 아닌 예수 그리토와 함께 2020년을 향해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심으로 축복합니다